올해 같은 그 청룡의 해 또 이렇게 그 8월이 된다면 청룡의 그 기운 즉 행운의 기운이 집안에 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그 좋은 시기를 의미합니다. 이때 그 청룡이 몰고 올 수 있는 그 행운의 기운을 또 정화시켜 줄 수 있다면 그때 그 더 크게 돈복은 집으로 유입이 될 것입니다.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돈복의 긍정적인 그 기운은 현관을 통해서 또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현관 바닥은 안정된 그 돈복의 접지력을 이끌게 됩니다. 돈복을 크게 그 이끌어주는 그 공간으로서의 그 풍수적인 지위를 지니게 됩니다. 그래서 그 8월의 그 식초를 조금 그 희석을 해서요 현관 바닥을 그 살짝 닦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 8월의 그 재물운을 크게 그 증대시켜주는 그 풍수 조치가 되어줍니다. 8월은 그 활력과 에너지가 그 필요한 달이기도 합니다. 습초로 이렇게 그 현관 바닥을 그 세정의식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그 돈복의 활력이 또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. 습초를 그 티슈나 그 천 조각에 아주 소량 조금 그 희석을 해서요. 이걸 그 사용을 해서 그 현관 바닥을 그 살짝 닦아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그 습초를 사용한 그 풍수 정화의식은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불운이라든지 또 불행, 애군을 미리 퇴치해주는 그런 그 풍수 기대 효과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.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또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를 또 이끌 수 있도록 부정성을 그 퇴치해주고 긍정적인 그 에너지만 또 유입시켜주는 그런 그 풍수 작용을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2024년 이런 8월이 되면 그때는 그 청룡의 그 행운의 기운이 더 크게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. 이렇게 습초를 조금 희석을 해서 그 현관 바닥을 그 닦아주게 되면 집안에 그 생길 수 있는 그 재정적인 불안정을 크게 그 줄여주게 됩니다. 돈의 그 흐름은 또 크게 원활해집니다. 행운과 번영의 그 기운이 크게 그 유입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이점이 크게 그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8월에는 또 이 방법 우리가 꼭 빠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